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부동산 114 주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.18%를 기록했습니다. 전주보다 0.15%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월 26일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0.22% 상승한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오른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주보다 0.03%포인트 올라 0.08%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